자 이제 16세기 앞 이 사림들이 결국 권력을 장악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 사림들은 다수의 세력들이에요. 사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은 소수입니다. 정도전을 위시한 소수의 신진사대부들이 참여했고요. 다수는 참여하지 않아요.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찌 임금을 패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서 다수는 향촌으로 낙행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. 이 다수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관직수는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결국은 무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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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붕당이라는 겁니다. 법붕자예요. 서로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당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붕당이 형성된 시점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붕당이 형성된 시점이 어느 왕때냐면 바로 선조때네요. 선조때. 선조때. 사림이 집권하는 어떤 그런 시점 그리고 붕당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선조때. 여러분 선조하면 알죠? 임진왜란, 이순신, 선조. 고 임금이 되겠습니다. 자 근데 이 선조때 이 붕당이 형성되는데 그 첫 번째 붕당이 이렇게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집니다. 뭐 지금도 여러분들 당들이 있잖아요. 지금도 그죠? 뭐 민주당도 있고 뭐 여러 한국당도 있고 있잖아요. 이렇게 당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. 동인당, 서인당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. 나눠지는데 이게 나눠지는데 왜 이름이 동인당이고 왜 서인당일까? 네. 뭐 대단한 이유는 없고요. 이 동인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김효원이라는 인물이에요. 김효원. 그리고 이 서인당, 시옷시옷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심의겸이라는 인물이에요. 근데 이 김효원이 살고 있었던 집이 서울에서 동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인 심의겸이 이끌고 살고 있는 집이 서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인당, 서인당 이렇게 부른 겁니다. 실제로 우리 그 정치 현대 정치사에서도 김대중, 김영삼 그 시절 때 김대중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동교동 세력이라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김영삼을 따르고 있는 세력들을 우리는 상도동 세력이라고 그랬어요. 왜? 김대중, 김영삼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동교동, 상교동 동교동, 상도동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똑같아요. 이것도 그래서 동인당, 서인당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동인당과 서인당이 나눠지게 된 어떤 그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요. 바로 먼저 2조 전랑 2조 전랑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 2조 전랑은 뭐냐면 여러분 2조는 쉽게 얘기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인사권 그러니까 이 관직 누구를 여기 앉힐 것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. 사람은 많았는데 관직수는 제한되어 있다고. 그런데 그 사람 앉히는 그 그 자리 2조 전랑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2조 전랑을 누가 차지하는가 너무 중요한데 김효원이 차지하려고 심의결보가 안 되는 사람이 차지하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안 된다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. 동인당이 2조 전랑을 장악하려고 하고 서인당이 2조 전랑을 장악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동인당과 서인당이 나뉘어지게 되더라.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 을사사와 보시면 알겠지만 외척들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. 외척. 그러니까 왕의 어떤 외가 쪽 세력들 이런 세력들 얘기하는 건데 친척들 얘기하는 건데 이 외척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에 대한 척신들의 잔재 이 척신들의 어떤 청산 어떤 방법 이쪽 동인당은 확실하게 뿌리 뽑자 반면에 서인당은 정치가 또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또 과격하게 당하는 법이지 라고 하면 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. 자 어쨌건 이렇게 출발했던 이 붕당의 역사를 한번 그 개보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자 먼저 여러분들 이게 정몽주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. 정몽주 향촌 낙향 그 출발이 바로 정몽주였습니다. 이게 이제 길제 김숙자로 연결이 돼요. 길제와 김숙자로 연결이 될 겁니다. 길제와 김숙자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김숙자에서 연결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 익히 잘하시는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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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. 바로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에요. 어 가만있어 봐. 김종직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. 바로 김종직의 조의재문 무오사화에서 봤잖아요. 그 인물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 그 뒤를 이어서 정여창 정여창 그 다음에 이제 김괭필 김괭필 그 다음에 김일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.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김종직과 김일손 이렇게 다 사림들이에요. 지금 이 사람은 사림들이에요.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어디서 예 바로 무오사화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김괭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김괭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기 앞에 있었던 갑자사화 여기서는 또 갑자사화 에서 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김괭필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현적 이현적 그 다음에 석영덕 석영덕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와요. 바로 조광조 조광조 나옵니다. 조광조 등장하고요. 그 다음에 김안국 이런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조광조 이 조광조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화가 무엇이다? 바로 김요사화다. 김요사화다.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됐죠? 자 바로 이제 이 뒤를 이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 조식 네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은 다 외울 필요 없어요. 그냥 이 틀이 바로 사림들의 분화 과정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. 이황 이황 등장합니다.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율곡 이이 등장합니다. 율곡 이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성원 등장합니다. 성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바로 이 조식 조식 이황 이 계열들 있잖아요. 이 계열들 조식 석영덕 이황 이쪽 계열들 그러니까 이쪽 이 조식 이황 이쪽 계열들을 우리는 동인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쪽 계열을 우리는 동인당이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들을 우리는 동인당 이라 이야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이이 성원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이 성원 이쪽을 우리는 묶어서 우리는 이들을 서인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자 그런데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나뉠 거예요.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나뉩니다. 어떻게 나뉘냐면 빰빰 서인당도 또 나뉠 거예요. 빰빰 자 동인당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뉠 겁니다. 북인과 그리고 남인으로 나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서인당은 바로 노론과 노론과 그리고 소론으로 이후에 나뉘게 될 겁니다. 이거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조식과 이 서경덕 이황 이이 이 계열들 이 계열들을 우리는 지금 동인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이 성원 이쪽 계열들이 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 이쪽 이 조식과 서경덕 계열이 있죠. 이 조식과 서경덕 계열이 이제 이 북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. 그 다음에 이황 계열 이황 계열이 또 남인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이이 있죠. 이이 이쪽 계열이 이제 노론 쪽으로 연결되고요. 그 다음에 성원 이쪽 계열이 또 소론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네 복잡하죠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아 정몽주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 등장하는 게 이게 어떤 흐름이다 이게 사림의 흐름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 분화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어쨌든 이 동인당과 서인당 처음으로 이렇게 붕당이 나뉘어지는 모습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전개 정치를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. 조선의 어떤 그 기틀이 잡혀진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15세기가 흘러갔고 15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훈구가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그 붕당을 형성해서 토론 정치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 좀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 토론 정치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어떤 모습들로 이제 조선시대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.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